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게임사별로는 물론 편차는 좀 크지만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다고 하면 비용 통제가 좀 다들 잘 됐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게임주가 좀 부진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게임사별로 인건비라든지 마케팅비 부분을 많이 통제하다 보니까 게임사별로 공통적으로 다들 비용 쪽에서 통제가 다 잘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업이 생각보다 선망했다라는 평가를 얻고 있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마케팅비 이런 쪽 비용 통제를 하면서 영업비용을 줄인 덕분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실적 외에 게임업계 전반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여지세요? 아무래도 게임주가 최근 몇 년간 되게 주가가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가가 부진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원인은 사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부진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코로나를 이후에 계속해서 우화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 시장의 노출도가 높은 게임사들 중심으로 주가나 실적이 동반해서 부진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부진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느냐에 따라서 게임주별로 주가가 좀 편차가 좀 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모바일 게임 좀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앱 같은 거 다운받으면 이렇게 모지해서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중국 모바일 게임 광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국내 게임 업계를 좀 위협할 수준으로 침투를 하고 있나? 그리고 워낙 중국 쪽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국내 게임 업계의 영향은 어떨까? 이 우려도 들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먼저 중국 게임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국 게임 시장이 엄청나게 커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게임 시장이 큰데 이게 과거에는 엄청 옛날에는 국내 게임이 중국의 판호를 받는다고 하는 게 곧 뭐랑 같은 의미였냐면 이거 대박이다. 이 게임으로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만큼 더 벽이 높았었나 보죠. 이전에는? 그러니까 중국 내 게임 개발력 수준은 낮았는데 시장은 크고 사람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노다지라고 표현을 많이들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2017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드 사태 이후 판호 발급이 완전히 끊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중국 내 게임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국내 게임사들도 중국의 게임을 퍼블리싱을 못하다 보니까 중국 내 어떻게 보면 게임 트렌드 자체를 좀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판호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중국 내 게임들이 과거와 다르게 중국 게임 시장 내에서 빛을 많이 못 보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중국 내 게임 레벨이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되냐면 국내로까지 역으로 수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모바일 게임 순위를 살펴보면 중국 게임들이 심심치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좀 트렌드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안용 기점으로 트렌드도 그렇고 많이 좀 달라졌나 봐요. 게임업계의 구도가.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이거는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카피 게임들이 처음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카피하더나 이런 부분들이 진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게임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기도 했던 거죠. 사실 게임뿐만이 아니라 전자기기 쪽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기술의 우위를 점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중국 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게임업계도 그것에 벗어나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뭐 중국 쪽 알겠습니다. 그 외에 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볼 그런 다음 그러니까 넥스트 레벨을 고민해볼 시점인 것 같거든요. 게임업계, 국내 게임업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부진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고 부진하기 시작했던 게 꽤 됐기 때문에 게임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게임사들도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점점 우화영하다 보니까 이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다른 탈출로를 찾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기억하실 수는 모르겠지만 블록체인 게임도 어떻게 보면 그거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플랫폼 자체를 바꾸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PC 콘솔 쪽으로 도전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PC 콘솔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국내 시장보다는 북미나 유럽 쪽 타겟을 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게임사들도 많이 늘어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장르 다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탈출로를 많이 모색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표현을 드리냐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원래 하던 게 있는데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을 계속 만들어서 특히 MMORPG 같은 장르들의 게임들을 계속 만들다가 이 부분에서 다른 게임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변화 시도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실적 부진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의 그 부분을 줄이는데 다른 부분에서 메이크업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르 다변화를 시도해가는 시점에 과도기 단계에 있다. 그것을 맥주로 시원화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런 시점에 와 있는 단계인 거군요. 우리가 중국 쪽 얘기는 해봤고 연구원님 리포트를 제가 좀 봤더니 중동이나 인도 쪽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장이 들어가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결과를 내고 있는 그런 치들들이 좀 있나요? 어때요, 이쪽은? 그러니까 중동 인도 시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동 인도 시장은 국내 시장 말고의 시장들을 개척해야 된다는 국내 외의 글로벌 시장들을 개척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성장적인 한계가 지금 좀 부딪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다 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동이나 이런 시장들을 제가 인도 시장을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성장 감제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유저 숫자는 많고 어떤 과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높은데 사실상 중동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개발 쪽에서는 지금까지 좀 많이 뒤처졌었기 때문에 국내 게임 시장에서 먼저 이 부분을 선점을 해서 현지 유저들에게 맞는 컨텐츠를 제공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인 경우가 크래프톤이 될 것 같아요. 크래프톤이요? 크래프톤이 특히 인도 시장에서 꽤 몇 년 동안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주요하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연구원님이 가장 좀 주요하게 보시는 인기작이라고 할까요? 기대작, 이런 걸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시장이 어려우니까 인기작들도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업, 상장 준비하는 개발사가 있는데 스텔라 블레이드라고 하는 게임이 콘솔 게임으로 출시가 됐는데 굉장히 흥행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플레이스테이션 인기 게임으로 많이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개발력을 갖췄다고 하는 평가가 있고 그 외에 게임들로는 넷마블의 나혼자만 레벨업도 지금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초기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어서 그 두 게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혼자만 레벨업, 이거 웹툰 기반한 거죠? 맞습니다. 지금 스틸라 블레이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본 쪽에서도 열풍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상장 준비 단계 있는데 IPO 흥행할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이 훈훈한 기운이 다른 업체에 전해질 가능성은요? 먼저 두 번째 질문을 대답드리면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어렵다. 이게 저는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각자 도생의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비중으로 얼마만큼 잘 줄인 부분을 다른 쪽에서 잘 해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나 아니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모바일 게임 쪽에 좀 여쭙도가 있으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PO는 흥행할까요? 시프트업이요? IPO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IPO를 시도하는 게임사들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모바일 게임에서 니케도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번에 스틸라 블레이드도 흥행의 성공에 따라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IPO 했을 때 개발력을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 흥행을 거두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콘솔 게임 국내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요. 어때요? 현아님.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게임사들이 모바일 게임에 집중한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도전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많은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IP적인 로얄티도 없는 상태고 개발력도 이제는 막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많이 도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넷마블 주가에는 좀 유효한 그러한 신작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주가에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다음 분기, 2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많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다만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 게임이 지금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러한 흥행이 얼마만큼 장기화 될 수 있는지도 좀 첫 번째로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넷마블이 신작이 흥행한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흥행을 했던 신작이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꽤 오랫동안 좀 부진이 시달렸는데 아무래도 이번 타석에 홈런을 쳤는데 다음 타석에도 홈런을 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기대작들이 또 얼마나 흥행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어떻습니까? NC소프트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이제 많은 변화를 예고했어요. 예를 들면 인력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권고사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개발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를 이뤄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주조하는 정책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게임사는 결국에는 게임으로 보여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유의미한 건 맞는데 얼마만큼 게임 신작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기대하는 신작들이 2025년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NC소프트도 좀 아직까지는 주가가 완전 운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그리고 주주환원이라든지 여러 주가에 좀 탄력을 붙일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시화되기까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크래프톤은 살펴보니까 주가가 좀 나 홀로 그래도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속해서 좀 강조드린 부분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안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크래프톤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비중도가 제일 낮아요. 왜냐하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IP를 통해서 이제 PC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제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주가나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 인도 쪽에서의 좀 어떤 그런 성과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글로벌 펍지 모바일도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PC 배틀그라운드가 2022년도부터 무료화 이후에 지금 MAU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새로운 BM들을 많이 적용을 하면서 PC 쪽의 매출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트래픽 자체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부담이 낮아진 상황이고 다만 여기서 신작 흥행까지 더해주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신작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나오는 다크앤다크 모바일이 현재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볼 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쉴 틈도 없이 질문을 드리고 한숨 쉬시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네오이지요. 좀 유일하게 다 홀드하셨는데 목표치를 상향을 하셨더라고요. 목표가를 이유가 뭐예요? 그 아까 말씀하신 이 모바일 쪽?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오이지는 목표주가 상향보다는 투자 의견을 바위로 아 투자 의견을 바위로 바뀌셨군요. 네네 그 이유를 들어볼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해 네오이지가 피해 거짓이라는 글로벌 콘솔 게임을 출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흥행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만장 넘게 팔리면서 흥행을 거둔 것은 사실인데 아무래도 피해 거짓 이후에 다음 신작에 대한 공백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그 공백 동안 나오는 신작이 결국에는 모바일 게임 신작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피해 거짓이 기저로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계속해서 상반기 동안은 홀드로 유지를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하반기부터는 피해 거짓 DLC라든지 모바일 신작들이 어느 정도 빠지는 매출 피해 거짓의 기절을 메이크업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우려들이 상반기 동안 반영이 되면서 주가 하락이 좀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 밸류에이션 아래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바위로 올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해주셨고요. 그 위메이드는 아무래도 위믹스 사태 같은 걸로 위기가 좀 가중되는 모습이고 그 이후로 주가도 뚝 떨어졌었습니다. 위메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간호 대표 다시 복귀하고 이런 이슈가 있어서요. 네 아무래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버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 아무래도 P2E 관련 P2E 쪽 게임이다 보니까 코인 시장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최근에 출시된 신작이 굉장히 나이트크로우 P2E 버전이 굉장히 초반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수익적으로나 이런 이익적인 부분에서 기여를 많이 한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코인 시장 따라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이 위믹스 코인들이 얼마만큼 안정화되고 또한 게임 내에서 유저 이탈이 얼마만큼 방어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전반에서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언급되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님께서 지금 커버하고 계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분 매각을 놓고 하냐 마냐 그리고 우리 정부 쪽에서도 어떠한 공직적인 입장을 내놓고는 있는데 수순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되십니까?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고용 부분 관련해서 일본 쪽 CEO가 입장을 밝히면서 그런데 보통 이런 고용 안정성에 대한 언급이 최대 주주 변경이 현실한 단계에 이뤄진다. 이런 해석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님은?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라인야후 매각 사태가 정치권으로까지 많이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좀 장기간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일본 정부 측에서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에게 지분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고 사실상 이거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공동 최대 주주의 지위를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그래서 그 부분이 네이버가 사실 2차 행정 지도까지 내려오면서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우세가 좀 많이 점쳐졌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얼마에 팔아야 되며 지분을 얼마나 매각할 수 있느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국내에서도 정치권으로 많이 이슈가 많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많이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어제는 또 대통령실발 기사로에 따르면 지분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분 매각을 7월 1일에 제출하는 조치 보고서에 올리지 않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좀 앞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만 해도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지금 향후에는 지분 매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꽤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네이버가 리스크가 좀 컸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향후부터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기대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분 매각하지 않는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혹시나 매각을 하더라도 좀 더 높은 가격에 이 부분을 매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현재 생긴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아마 매수 유지 관점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커머스 부분도 그렇고 네이버 전반 좀 짚어주세요. 아무래도 네이버 투자 의견을 유지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라인 사태만 제외하고 봤을 때 네이버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주가를 억눌렀던 요소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광고와 커머스가 있거든요. 광고 부분이 국내 경기가 많이 풀리지 않으면서 광고 부분의 반등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커머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 쪽 업체들이 많이 치고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성형 AI와 관련돼서 부분에서도 좀 많이 기대감이 사라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연초를 지나면서 좀 해소된 부분들이 좀 많이 상당한 부분이 있어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드러났지만 국내 경기가 그래도 GDP라든지 내수 성장률이 좀 많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광고 쪽에서도 유의미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광고가 그렇게 보였던 거고 두 번째는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 직구 플랫폼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직구 플랫폼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가 돼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라인 사태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주가는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려됐던 상황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등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라인 사태만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변수로 작용하지 않다고 하면 네이버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이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말씀을 하셔서 최근에 오픈 AI에서 GPT-455 화제잖아요. 클로바X 좀 정체됐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는데 업계에서 바라보시기에 시선들이 어떤지 체감하시기에 어떤지 궁금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시장에서도 요구를 했고 서비스가 나왔을 때도 이 서비스가 얼마만큼 대단한 서비스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적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많이 안 좋게 나오면서 좀 국내 기업들에게는 더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나왔는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생성형 AI에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만큼 재무요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좀 더 관건이 된 것 같고 사실 생성형 A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오늘에 좀 그런 투자가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게 최근에는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젠투자증권 정의윤 연구원과 게임주 전방 그리고 네이버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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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